주조연 배우분들 다 나오시고 계십니다. 자 이제 감독님과 주조연 배우분들을 모셨습니다. 우선 한 분 한 분 인사와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선 감독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처음 수십니까? 네 그럼 넘겨주세요. 저는 이 작품에서 수영 코치 역을 맡았던 김필이라고 합니다.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저는 또한의 아버지 역을 하고 있는 최종남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독님과 주조연 분들의 간단한 인사가 있었는데요. 네 지금 무대에 있진 않지만 이 영화를 빛내주신 배우들이 있어서 느낌이 어땠습니까? 처음에 영화 참여로만으로도 가속력치하고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됐었는데 OST 참여까지 하는 게 되게 기분 좋아하고 설레요. 처음 도전하는 분야였더라고 듣기로는 가수 빵을 많이 치셨다라고 들었습니다. 제가 듣기만 했어요. 그래가지고 한 소절부터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? 네. 아 지금? 네. 사랑해 너 사랑해 흔한 말밖에 난 너에게 해줄 말이 없어 네 여기까지입니다. 네 여기까지입니다. 네 좋고 싶으신 분들은 네 엔딩 올라갈 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네 지금 네 오늘 VIP 시사회는요 서아준 배우님의 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정말 감독님과 주조연 배우님들께 얼어붙은 꽃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알아듬